스나이퍼는 운이 좋은 말 얘는 운이 좋은 말 왜냐면 항상 약한 데 있어요 뭔가가 많이 부족한 느낌 강해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는 이길 준비가 되어있다는 게 그게 의문이에요 그냥 모든 게 다 갖춰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눈빛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근데 위에서 느끼기 있는 기승자는 오 이게 뭐지? 라는 그런 자신 있다 운송할 수 있다 그랑뿌리 준비는 끝났습니다